안녕하세요. 저는 화홍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진현입니다. 저희 외래 진료방에서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그 환자분들이 진료 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점들을 오늘 속시원히 알려드리려고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계란 무엇인가요? 회전근계란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의 그룹을 뜻합니다. 정확히는 근육 자체가 아니라 근육이 힘줄화돼서 상완골, 정확히 상완골두에 붙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사나 환자나 저도 그렇고 모두 표현할 때 근육, 힘줄, 건 등으로 여러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인대라고 보통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대라고 하는 건 아예 다른 부분을 지칭하는 거기에 틀린 표현입니다. 회전근계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가지의 근육 또는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들은 이제 앞에 하나, 위에 하나, 그리고 뒤에 두 개가 붙게 되고요. 상완골의 골두 부분을 핸들 잡듯이 이렇게 균형 잡혀서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이 이 근육 간의 균형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균형을 정확하게 잘 맞춰주면 어깨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게 어깨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계,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요? 무조건 수술은 아니죠. 어깨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파열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파열의 크기와 환자분들의 상태, 그리고 나이,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하고 면밀한 면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회전근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인데요. 이 균형을 잘 맞추면 통증 없이 쓰실 수 있는데 회전근계가 한쪽이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수술적으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때 사실 수술적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꼭 MRI를 찍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찍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사실 어깨 질환, 어깨 치료의 가장 첫 시작점이 되는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사실 엑스레이와 MRI를 찍지 않더라도 그 전에 환자분들과의 면담, 그리고 어깨 상태에 대한 신체 검사 이 둘만으로도 대부분의 어깨 진단은 대강은 유추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 대강 유추된 어깨 질환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진단 도구가 MRI가 되겠고 특히 수술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체 검사만으로 그거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MRI를 찍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의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결정하는데 MRI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꼭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 주사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고 또 이미 제 외래에 오시기 전에 어깨 주사를 이미 많이 맞고 오시곤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어깨 주사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찢어진 회전근계가 다시 다가와서 재부착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사실은 그렇다면 주사를 맞아서 힘줄이 다시 재봉합이 될 것 같으면 누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찢어진 힘줄을 재부착할 때 쓰는 거고요. 어깨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는 주사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하나가 주사치료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한 뒤에 회전근계 어깨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어깨 근육의 균형이 맞춰진다면 통증 없이 어깨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진료받으실 때 본인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진단들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나 오십견 같은데 이거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전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보통 50대쯤 들어서면 한자로 어깨견자를 써서 어깨가 아파지더라 그걸 다 통증해서 쓰는 그 증상 자체를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의학이 매우 발달하고 또 진단 툴들도 개발되면서 그저 어깨가 아프다가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세세하게 나눠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회전근계 파열 역시 어깨에 관련된 수많은 진단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깨가 아프구나 오십견이구나 이렇게 다 뭉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래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현재 겪고 계시는 통증들이 사라지게 되실 겁니다.